이번 에피소드는 맵에 관련된 것입니다. 맵에 관련된 것들이 종류가 좀 많아요. 맵, 맵2, 멀지맵, 그리고 좀 내려오면 스위치 맵도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큰캐트 맵이라든가 큰캐트 맵도 이거 좋습니다. 다 맵과 관련된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게 맵이죠. 맵은 그냥 하나의 밸류를 다른 하나의 밸류나 혹은 포뮬라의 펑션에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연결하고 2를 여기다 연결해서 1은 여기가 1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고 2도 여기 들어가서 또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 4 이렇게 되는 것이 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트를 하나를 해서 그것을 맵을 해서 오브젝트의 하나의 프라프티에다 맵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이면 조, 두번째로 프랭크, 리안 이렇게 맵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자주 보던 맵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 이런 알고리즘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1을 곱하기 10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고 얘는 1이 오고 얘는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몇가지 맵들이 나오는데, 큰캐트맵과 멀지맵 그리고 스위치맵. 일단 이그저스트 맵. 이 네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습니다. 큰캐트맵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하나의, 밖에 있는 것을 이제 outer observable, 안에 있는 것을 inner observabl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소스입니다. 소스 각각의 value에 대해서, 안에 있는 inner 파트 각각의 스트림에 대응해서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이 여기 10과 연결되고 이것이 이것과 연결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one to many 관계입니다. 일대다의 관계.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연결되고. 일대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되다. many to many 이지만, 하나씩 되어서 보면 일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큰캐트맵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콘캐트맵과 멀지맵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콘캐트맵은 하나가 다, 이 이벤트에 관련되어 있는 inner, 이게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value에 넘어가서 이렇게 소진되고, 또 세 번째 value로 넘어가서 소진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데 비해서, 멀지맵 같은 경우에는, 멀지맵입니다. 멀지맵은 서로 끼워 들어가지죠. 공간 사이사이에. 이게 멀지입니다. 이게 멀지와 콘캐트의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콘캐트는 하나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시작되는데 비해서, 멀지는 순수에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탁탁탁. 빨리. 이걸 뭐라 그러나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오는 애가 그냥, 먼저 먼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맵은 또 좀 다릅니다. 얘는,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와 관련되는 inner. 그렇죠? 이 부분이, inner 버저버, 하나, 둘, 세 개 하고, 두 번째 거, 하나, 둘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끝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세 번째 게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라는 게 바로, 바꾼단 말이잖아요. 스위치. 교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그조스트맵 부분이 있는데, 이그조스트맵은 또 큰캐트맵과 관련되는 겁니다. 큰캐트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얘가 있는 거, 얘 하나, 둘, 세 개 하고, 얘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손님이 다 볼일을 마치고 나면, 두 번째 손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딱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큰캐트맵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중에, 이 이너 오브저버블이 속도가 좀 빠르고, 이 아우털 오브저버블이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대기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메모리, 메모리 소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그조스트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그조스트맵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와 관련되는 거라서, 첫 번째 거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큰캐트맵입니다. 두 번째 그 큰캐트맵을 하려고 하는, 이제 다 하고, 세 번째 걸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차례가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얘가 끝났을 때쯤이면은, 얘가 끝나기 전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워버립니다. 안 받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당에서 손님을 받는데, 한 손님이, 한 테이블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손님 들어오게 하는 것이 큰캐트방식이고, 한 손님이, 식사 아직 남았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은 캔슬해서 돌아가게끔, 집으로 돌아가세요. 손님은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그 조스트 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소진, 대기실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그 조스트 맵은 대기실이 없고, 큰캐트맵은, 대기실에서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멀지 맵은, 손님들 사이에, 한 사람 깍두기 먹고, 그 사람이 식사 끝나기 전인데, 다른 손님 들어와서, 단무지 먹고, 또 그 사람 나가고 난데, 기존에 있던 손님이 또 비빔밥 먹고, 이렇게, 하나의 식당 테이블을 여러 손님이 공유하면서, 식사하는 게 멀지 맵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캐트맵과, 맵2, 맵2와 큰캐트맵2가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예제들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캐트맵과, 예제가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 예제부터, 네번째 것부터 먼저 보죠. 네번째 것 보시면은, 요게, 큰캐트맵 방식, 멀지 맵 방식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큰캐트맵에서, 여기에 대해서, 요 녀석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두번째는, 또, 두번째, 오는게 이거잖아요. 두번째 이벤트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큰캐트맵은, 대기실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거죠.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손님이, 요걸 마치고 난 다음에, 두번째 손님인 얘가, 요걸 이제, Inner Observable을,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2초간 기다렸다가, 2초가, 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음, 뭐라고 했나, 이렇게 출리게 되는거고, 여기서 출리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러고 난 뒤에, 1초간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출리게 되는거죠. 딜레이 값은 여기 있으니까죠. 요게 2초 딜레이 되고, 이게 1초 딜레이 됩니다. 멀지맵은, 얘가 2초 기다리는 동안에, 2초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번 손님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바로 실행이 되면서, 얘는 1초만 끝나잖아요. 끝나고, 출리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2초, 처음에 왔던 손님이, 1초 뒤에, 이렇게 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뒤에 얘가 나오고, 1도 1초 뒤에 얘가 나오고, 얘는, 2초 뒤에 얘가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1초 뒤에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총 3초가 걸리죠. 얘는 3초가 걸리고, 얘는 총 2초가 걸려요. 나오게 되는거죠. 볼까요? 그러면은, 첫번째꺼, 1, 2, 3, 3초에 얘가 나오고, 다음에, 멀지맵, 멀지맵, 컨켓트맵, 이렇게 섞여버렸네요. 첫번째께, 어디있나요? 멀지맵, 1000, 얘가 먼저, 아니죠. 컨켓트맵, 2000이 나오고, 멀지맵이 나와야 되는데, 아, 얘가 먼저 실행되어 버렸군요. 얘가 실행됐으니까, 지워놓겠습니다. 클리어, 다시 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컨켓트맵, 2000 나오고, 컨켓트맵, 1000 나오고, 그러니까 총 3초만에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고, 얘는, 다시 얘를, 멀지맵으로 바꿔주죠. 멀지맵을 하게 되면은, 클리어, 1초 뒤에 하나 튀어 놓고, 1초 뒤에 또 놓고, 총 2초만에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컨켓트맵과 멀지맵의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 예제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예제는 단순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에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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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컨켓트맵이고, 멀지맵도 마찬가지, 멀지맵도 그런 식으로 동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외에 이제, 프로미스를 통해서, 뭐 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어버저벌벌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부분은 아니네. 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요 부분은,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멀지맵하고, 요 부분을 빼놓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맵에 들어가는 것도, 스위치 맵은 순수가 아예 바뀌어버린다고 했었잖아요. 바뀌어버리니까. 자, 타이머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요. 바로 시작을 하고, 5초 간격으로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0. 바로 0이 나오고, 5초 뒤에 1. 또 5초 뒤에 2. 이렇게 나오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소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위치 맵을 해서, 인어 오브저버블, 인터벌을, 500ms를 주고 있죠. 그러면은, 0에 대해서 얘가 구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것이 이제 쭉 구동이 되고, 얘에 대해서 쭉 구동이 되고, 얘에 대해서 쭉 구동이 되고, 얘에 대해서 구동이 되는데, 스위치 맵은, 얘가 구동되는 중에 다른 게 들어오면은, 이전에 있던 것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손님이 식사를, 테이블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다음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스위치 맵은, 손님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다른 손님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손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른 손님이 바로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스위치 맵입니다. 제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억하시기는 쉽겠죠. 스위치 맵은, 큰 캐트 맵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큰 캐트 맵은, 대기실에서 손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게, 큰 캐트 맵. 한 사람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블락킹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블락킹 방식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큰 캐트 맵. 멀지 맵은, 어싱크로노스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싱크로노스, 비동기식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 그럼 그 사람도, 한 사람은 짜장면 시키고, 한 사람은 뭐, 볶음밥 시키고, 이러면은, 한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짜장면 메뉴가 나오면은, 일식집을 비유로 드리면 좋겠다. 일식집에 들어와서, 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일식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여러가지 이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가지 나오는데, 두 손님이, 각자 자기에게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교대로 그냥, 자기에게 놓으면 먹는게, 멀지 방식이고, 스위치 맵은, 한 손님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이 일어서 나가야 되는게 스위치 맵입니다. 자,